1. 다음 중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동백한 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. 유지보수가 쉽고 데이터의 보안이 우수하며 주로 데이터의 양이 많을 때 사용한다. 2. 다음 중 멀티미디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. 데이터가 사용자 선택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선형성의 특징을 가진다. 3. 다음 중 컴퓨터의 그래픽 데이터 표현에 사용되는 베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. 이미지를 화소의 집합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. 4. 다음 중 정보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공개키 암호화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. 비대칭 암호화 기법이라고도 하며 대표적으로 더즈가 있다. 5. 다음 중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UR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. FTP 계정이 있는 경우에 URL은 HTTP 유저네임, 패스워드의 서버, 네임 포트넘버 형식을 사용한다. 6. 다음 중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에 따른 분류에서 데모 버전과 가장 유사한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2. 셰어웨어 7. 다음 중 시스템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방화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. 방화벽을 운영하면 네트워크의 부하가 감소되며 네트워크 트래픽이 게이트웨이로 집중된다. 8. 다음 중 와이파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. 다음 중 인터넷 서버까지의 경로를 추적하는 명령어인 트래서트의 실행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.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나 포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. 10.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. 하나의 파티션에 여러 개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. 12.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메모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. 이동 명령으로 원하는 줄 번호를 입력하여 문서의 특정 줄로 이동할 수 있으며 자동 줄 바꿈이 설정된 경우에도 이동 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. 12. 다음 중 컴퓨터에서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. 유니코드 3개 각국의 언어를 4바이트 체계로 통일한 국제 표준 코드이다. 13.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논리적 구성 단위를 작은 것에서 큰 것,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4.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14.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장치 관리자 창에서 설정 가능한 하드웨어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. 가상 메모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다. 15.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. 제어 장치, 연산 장치, 주기억 장치가 하나의 반도체 칩에 내장된 장치이다. 16. 다음 중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. 펌웨어를 저장하는 비위발성 메모리로 액세스 속도가 가장 빠른 기억 장치이다. 17.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관리 도구 중 컴퓨터 관리에서 수행 가능한 디스크 관리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. 분석 및 디버그 로그를 표시할 수 있다. 18.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제어판 백업 및 복원에서 백업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. 직접 선택 방식으로 백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알려진 시스템 폴더의 모든 파일을 선택하여 백업할 수 있다. 19.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. 다음 중 반도체를 이용한 컴퓨터 보조 기억 장치로 크기가 작고 충격에 강하며 소음 발생이 없는 대용량 저장 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20.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. 일정 범위 내에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범위를 지정하여 데이터를 입력한 후 바로 이어서 Shift 플러스 엔터키를 누른다. 22.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영어가 중간값을 초과하면서 성명의 두 번째 문제가 영인 데이터를 필터링하고자 한다. 다음 중 고급 필터 실행을 위한 조건의 입력 값으로 오른 것은 23. 다음 중 아래와 같이 왼쪽 그림의 B2B5 영역의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소속이 분리되도록 실행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. 다음 중 엑셀의 오차 막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5. 다음 중 워크시트의 데이터 목록에 윤곽 설정을 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25. 그룹별로 요약된 데이터에 설정된 윤곽을 제거하면 윤곽 기호와 함께 요약 정보가 표시된 원본 데이터도 삭제된다. 26. 다음 중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.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시나리오를 삭제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해당 시나리오도 자동으로 삭제된다. 27. 다음 중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. 홈택 편집 그룹의 찾기 및 선택 이동 옵션을 이용하면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고 있는 셀을 적용한 순서대로 찾아 이동할 수 있다. 28. 다음 중 각 부바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9. 다음 중 h2h10 영역의 총점으로 순위를 구한 후 동점자에 대해 국어로 순위를 구할 경우 h2셀에 들어갈 수식으로 옳은 것은 30. 다음 중 셀의 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 셀의 편집 모드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0. 셀을 선택한 후 f2키를 누르면 셀에 입력된 내용의 맨 앞에 삽입 포인터가 나타난다. 31. 다음 중 개발도구 탭의 컨트롤 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1. 디자인 모드 상태에서는 양식 컨트롤과 액티브엑스 컨트롤 모드 매크로 등 정해진 동작은 실행하지 않으며 컨트롤의 선택, 크기 조절, 이동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. 32. 다음 중 메모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. 홈택 편집 그룹에 있는 지우기 모드 지우기를 이용하여 셀을 지운 경우 셀의 내용과 서식만 삭제되고 메모는 삭제되지 않는다. 33. 다음 중 세로 막대형 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. 계열 겹치기 값을 0에서 100 사이에 100분 1로 조정하여 세로 막대의 겹침 상태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값이 높을수록 세로 막대 사이의 간격이 증가한다. 34. 다음 중 공유 통합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. 통합 문서를 공유한 후 하이퍼링크, 시나리오, 매크로 등의 기능은 변경할 수 없지만 조건부서식, 차트, 그림 등의 기능은 변경할 수 있다. 35. 다음 중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.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탭에서 간단하게 인쇄를 선택하면 셀의 테두리를 포함하여 인쇄할 수 있다. 36. 다음 중 A13 셀의 수식 인덱스 22222를 입력한 결과로 옳은 것은 4. 3550, 37. 다음 중 수식의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4. 리플레이스 5, 페브로 38. 다음 중 3차원 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. 배열 수식의 3차원 참조를 사용할 수 있다. 39. 다음 중 워크시트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. 그룹으로 묶은 시트에서 복사하거나 잘라낸 모든 데이터는 다른 한 개의 시트에 붙여 넣을 수 있다. 40. 다음 중 워크시트의 인쇄 영역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. 사용자가 설정한 인쇄 영역은 엑셀을 종료하면 인쇄 영역 설정이 자동으로 해지된다. 41.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2. 다음 중 데이터 조작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3. 다음 중 쿼리 실행 시 값이나 패턴을 묻는 메시지를 표시한 후 사용자에게 조건 값을 입력받아 사용하는 쿼리는 44. 다음 중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를 이용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5. 다음 중 보고서의 그룹 정렬 및 요약창을 이용한 정렬 및 그룹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6. 다음 중 보고서의 각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7.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필드로 구성된 서비스 테이블에서 실행 가능한 쿼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8. 다음 중 도서 테이블에서 정가 필드의 값지만 이상이면서 2만 이하인 도서를 검색하기 위한 SQL문으로 옳은 것은 49. 다음 중 사원 테이블에서 주소가 서울인 사원의 이름과 부서를 입사 년도가 오래된 사원부터 최근인 사원의 순서로 검색하기 위한 SQL문으로 옳은 것은 49. 다음 중 인덱싱된 테이블 형식 리코드셋 개체에서 현재 인덱스에 지정한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검색하여 현재 레코드로 설정하는 리코드셋 개체의 메서드는 51. 다음 중 모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2. 다음 중 액세스의 기본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3. 다음 중 기본 폼과 하위 폼을 연결하기 위한 기본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. 중첩된 하위 폼은 최대 2개 수준까지 만들 수 있다 54. 다음 중 액세스에서 테이블의 관계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. 이미 디자인 보기 상태로 열려있는 테이블에 대한 관계 설정 시 해당 테이블은 자동 저장되어 닫힌다 55. 다음 중 특정 필드의 입력 마스크를 LA 공구샵으로 설정하였을 때 입력 가능한 데이터로 오른 것은 2. A상 345 56. 다음 중 폼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. 컨트롤의 탭 순서는 자동으로 화면 위에서 아래로 지정된다 57. 다음 중 폼이나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컨트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. 예안이오 필드를 추가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톡을 단추 컨트롤이 삽입된다 58. 다음 중 학생 테이블에 성적 필드의 성적을 입력하는 경우 0에서 104의 숫자만 입력 가능하도록 설정하기 위한 필드 속성은 3. 유효성 검사 규칙 59. 다음 중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. 폼 보기 상태에서는 컨트롤 그룹의 로고, 제목, 날짜 및 시간 등의 제한적 컨트롤만 사용 가능하다 60. 다음 중 보고서에서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속성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. 컨트롤 원본 속성에서 함수나 수식 사용 시 문자는 작은 따옴표 필드명이나 컨트롤 이름은 큰 따옴표를 사용하여 구분한다